. . . 닭가슴살 두 개 정도 먹었습니다. 꽃님이가. 두 개인가? 한 개 한 반 정도 먹었고. 참치 쪼끄미랑 닭가슴살 두 개를 더 이렇게 풀어서 석쇠에 담아놨습니다. 꽃님아 낙한 뎀이라도 먹어. 먹어야 산다. 알았지? 아유 새끼야 우리 꽃님이. 새끼는 잊어버리고 다음주에 살 좀 오른 뎀에 중성화 하자 너무 말라서 지금 수술하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살 좀 오른다며. 먹어야 돼. 그래야 수술도 하지. 비싼 벌라갖고 되겠냐. 알았어? 아유 우리 야옹이 노랭이 아이고.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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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. 그만 비비아 인마. 이야 이놈 눈 깜짝할 새해 다 먹어 버리네. 노랭아. 하나 둘 셋. 여깄에 있잖아 여기. 왕 양 양 양. 뭐 저런. 잘 먹네 우리 야옹이. 아이고 이제 콧잔등이 너 왜 그러냐 누구한테 물렸냐 핥혔냐 음 어휴 싸납게 굶으면 그래 아유 잘 먹었어 이제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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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é 아멘 아멘 Call me to the fire. Oh! I'mTheir. I don't think I'm a teacher. Why would you go to the church? I don't have to worry about it. 자 우리 고개 졸려, 여기는 어디이거 든다 뒤에 있는 나? 어디 마시려 나갔구나? 고백이나 ㅋㅋㅋ 한번 안 보이더니, 어디있다 온거야? 약 잘 먹는거야? 잘 먹어야 돼 약빨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있들 어떡하냐 내가 발라줄게. 받치면 이렇게. 알았지? 고백아. 빨리 병나야지. 우리 고백이 어디있다 왔어? 우리 방울이 착하다. 방울이 그만 먹고 쫓아다니지마. 자꾸 나 쫓아다니면서 딴 애도 줄 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. 됐어. 이제 그만이야. 알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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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알았지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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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